트로트계에는 에노기노, 공훈, 박민수, 김준현, 민수현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모두 자산과 수익에서 눈부신 성공을 입증하고 있다. 아래는 아티스트별 자산과 수익구조를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1. 에노게노 월 수익 약 4억 2천만원 이벤트 출연 수익 2억 3천만원 월 15개 이벤트, 각 이벤트 1,700만원 음악 저작권 및 온라인 스트리밍 수익 1천만원 음반 판매 수익, CD 4만장으로 약 8억원, 수익 1천만원 추정 총 자산, 120억원 분석, 에녹에녹은 다양한 무대활동, 음악 저작권, 앨범 판매 등 성공적인 음악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수익원이 결합되어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훈 월 수익 약 2억 5천만원 이벤트 출연 수익 1억 3천만원 월 10개 이벤트, 각 이벤트 1,300만원 음악 저작권 및 온라인 스트리밍 수익 1천만원 음반 판매 수익, CD 3만4천장으로 약 3억원, 수익 8천만원 추정 총 자산, 60억원 분석, 공훈은 인기 예능 출연과 다방면의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광고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 3. 박민수 월 수익 약 2억 2천만원 이벤트 출연 수익 1억원 월 10개 이벤트, 각 이벤트 1천만원 음악 저작권 및 온라인 스트리밍 수익 1천만원 음반 판매 수익, CD 2만5천장 기준 약 3억원 추정 총 자산, 별표 별표 80억원 별표 별표 분석, 별표 별표 박민수는 유튜브 채널 성장과 함께 이벤트, 앨범 판매 등을 통해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트로트 프로그램 활동과 예상되는 광고 계약은 그의 재정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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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별표 별표 김준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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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수익 별표 별표 약 2억 6천만원 별표 별표 이벤트 출연 수익 별표 별표 1억원 월 10일에서 13개 이벤트 각 이벤트 1,400만원 별표 별표 음악 저작권 및 스트리밍 수익 별표 별표 2천만원 별표 별표 앨범 판매 수익 별표 별표 cd 4만 7천장 기준 약 6억 4천만원 별표 별표 유튜브 수익 별표 별표 2,200만원 별표 별표 추정 총자산 별표 별표 70억원 별표 별표 분석 별표 별표 김준현은 공연 활동, 앨범 판매량, 유튜브 수익 등이 좋은 조합을 이루고 있다. 그는 또한 향후 판촉 활동을 통해 재정을 늘릴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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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표 민수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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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수익 별표 별표 약 2억 7천만원 별표 별표 이벤트 출연 수익 별표 별표 1억 8천만원 월 12에서 14개 이벤트 이벤트당 1,500만원 별표 별표 음악 저작권 및 스트리밍 수익 별표 별표 3천만원 별표 별표 앨범 판매 수익 별표 별표 cd 3만 8천장 기준 약 5억원 별표 별표 유튜브 수익 별표 별표 천만원 별표 별표 추정 총자산 별표 별표 90억원 별표 별표 분석 별표 별표 민수연은 이벤트 출연과 앨범 판매 수익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향후 광고 계약을 예상하면 그에게 더 많은 재정적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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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표 결론 별표 별표 최고의 트로트 아티스트들은 모두 무대 공연 앨범 판매 음반 나이선스 소셜미디어 채널이 결합되어 엄청난 부와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각 아티스트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경력을 쌓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